지금부터 마음 굳게 먹어라. 최고위원 사태는 없다. 왜냐하면 소위 가결파들은 그 다음 수순이 비대위로 가는 거였거든요. 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가결, 구속, 비대위 이런 것들이 파고처럼 밀려올 것 같더라고요. 방파제를 쳐야 되겠다. 그래서 최고위원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. 이제 완전 다 멘붕이 왔죠. 의원총회를 즉시 열었어요. 그때 난리였다면서요. 2차 의총 때 더 난리가 났어요. 의총 때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. 원내지도부 해명해라. 난리가 났어요. 너무 격앙되고. 저도 처음 봤어요. 의원들이 그렇게 격앙된 것을. 지금까지 의총을 하면 주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. 이재명도 대표 비판하고 욕하는 의원들이 주로 나가서 얘기했고 나머지는 다 침묵했거든요. 그런데 신묵했던 의원들 두결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. 의원들이 너무 격앙되니까. 평상시에 안 그러던 분들도 많이 나섰다면서요. 순둥이들의 반란이었어요. 평소에 얌전하고 저 사람은 큰 소리도 못 낼 것 같고 반말도 못 할 것 같고 이랬던 순둥이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난 거예요.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이해식 의원. 강동에. 그분 정말 젠틀하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. 와 저런 면이 있었어?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상황이. 첫 번째 동을 뜬 것은 김해의 김종호 의원이었어요. 그분도 평소에 말이 없고 발언을 안 했던 분이거든요. 김종호 의원이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 막 화를 내고. 그다음에 군포에 진짜 선비 같은 분이 있습니다. 이하경 의원. 이분도 엄청 화를 내고.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거기도 남한테 신설을 못 하는 사람이에요. 너무너무 화를 내더라고. 그리고 평소에 너 왜 좀 대착이 안 나가냐 하고 약간 불만이 있었던 장경태 최고위원.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은노를 표출하는데 거의 용광로였어요. 그러니까 더 이상 의총을 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버려서 잠깐 시키자. 정회를 하고 그동안 지도부에서 좀 수습책을 내와라. 그래서 이제 대표실로 이동한 겁니다. 원내대표, 부대표, 최고위원들. 그 대목은 제가 얘기할게요. 직후에 정청렬 의원이 그랬답니다. 원내대표 사퇴하세요. 저는 안 합니다. 보통은 사퇴하세요. 나도 사퇴할 테니까 이래야 되는데 사퇴하세요. 난 안 합니다. 이거는 정청렬 의원만 할 수 있는 멘트예요. 사퇴하세요. 난 안 해요. 사실이고요.